네, 저는 현재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로 있고요.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하고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계약직으로 아주 오래 떠돌아다니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까 폴륜 교수님께서는 우주탐사에 관련된 전체적인 나사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사실 우주탐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만 명의 과학자들 혹은 엔지니어들, 공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저도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 연구 분야는 희박유동입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도 되게 마이너한 영역이에요. 기존에 유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의 연구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데 전체 우주탐사를 하기 위한 그 수많은 연구 영역 중에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희박유동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희박유동은 무엇이고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주탐사에서 특별히 희박유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희박유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탐사에서 희박유동의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강연을 구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희박유동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희박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죠. 희박하다는 건 보통 그냥 느낌상으로 뭐가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우주공간이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박한 유동을 연구를 합니다. 희박유동은 일단 반대말을 제가 방금 찾아봤더니 희박의 반대말이 뭘까 하고 한국말을 찾아봤더니 농후하다가 반대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박유동은 그냥 뭐가 좀 없는 그러니까 공기가 지구 표면보다 좀 없는 유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우주공간은 우리가 흔히 진공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주공간은 완벽한 진공은 아닙니다. 지구공간에서 진량을 가지는 행성이나 항성들 근처에 가면 걔들이 힘으로 그런 공기, 기체 입자들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면 좀 공기나 기체의 밀도가 좀 높아지고 멀리 떨어지면 좀 떨어지고 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주공간의 밀도는 다양하다라고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공은 아니지만 아주 많지도 않은 어떤 어정쩡한 상황을 저희는 희박유동이라고 정정합니다. 희박유동을 그러면 제가 먼저 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면 희박유동을 일반유동과 다르게 두고 연구를 하거든요. 일반유동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유동이에요. 유동이라는 건 어떤 흐르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흐르려면 기체나 액체가 흐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것도 유동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흐르는 공기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도 유동이고요.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면 자동차가 바람을 맞잖아요. 이 바람이 바로 유동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차는 이 지구 표면에서의 일반적인 유동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모양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항력을 줄이는 것이 자동차 연료 소면면에서 효율적이고 그러면 그거를 잘 연구를 했어야 되겠죠. 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는 바다 위를 물을 헤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바닷물의 움직임을 잘 이해해야 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유동을 연구하는 유체 역학이 그렇게 해서 중세부터 발달이 된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위에서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로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많은지 모르고 이런 단어를 가지고 와버렸는데요. 어쨌든 이 지배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것에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법칙이 이 이제 나비엘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방정식입니다. 보통은 이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서의 유동은 이 지배방정식을 사용해서 운동을 예측하고 그래서 이 지배방정식을 풀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좀 희박한 유동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일반적인 유동에서 이 방정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방정식은 사실 뉴튼의 이법칙인 F는 MA라는 어린 친구들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고전역각에서 유명한 어떤 간단한 식을 유도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 하나 붙습니다. 모든 유동은 연속적이다라는 과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지배방정식을 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희박유동 그러니까 뭐가 좀 없는 유동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연속이라는 과정이 당연히 깨어집니다. 더 이상 연속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유동은 희박유동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유동에서나 이런 기존의 나비아스톡스 이케이션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을 쓸 수 없고 그러면 뭔가 다른 지배방정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님 말은 볼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맥셀 볼지만의 볼지만 방정식입니다. 똑같이 그냥 운동량 보전 방정식이에요. F는 MA, 뉴튼의 입업칙에서 유도할 수 있고요. 그런 방정식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박유동은 반드시 일반 유동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우주에 있는 것들은 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서부터 희박한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발고도 0과 근방에서 산은 좀 높을 거고요. 어쨌든 0과 2km 이 정도 사이에서 사는데요. 민항기가 움직이는 고도는 10km입니다. 그리고 아까 폴린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ISS, 인터넷셜 스페이스테이션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지구 표면에서 400km 정도를 돌고 있고요. 그리고 허블 스페이스 망원경도 그 근방에 있습니다. 300km 후반에서 400km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희박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할 텐데요. 희박하다는 건 밀도가 좀 지구 표면에서 위로 우주 방향으로 좀 올라갈수록 뭐가 좀 없어질 거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어떤 곳은 진공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멀어지면은 좀 진공에 가까우니까 좀 희박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희같이 희박 유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밀도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디부터예요? 라고 나는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칼만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100km부터 우주라고 정의하는. 이 정의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정하는 거고 우주가 꼭 100km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같이 희박 유동을 하는 사람들은 밀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밀도의 정의를 좀 썼어요. 어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밀도는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같은 부피당 더 무거운 물질이 밀도가 더 높겠죠. 그럼 희박할수록 뭐가 없잖아요. 희박하지 않은 것보다 희박하면 개수가 더 없기 때문에 같은 부피당에 존재하는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밀도가 낮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0부터 500까지 여기 밀도를 이게 이제 간단하게 질량 밀도 우리가한테 익숙한 질량 밀도로만 얘기하기를 할게요. 질량 밀도를 보면 이렇게 이게 10에 마이너스 3승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0.00 얼마 0.0000 얼마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질량 밀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100km 떨어진 이곳의 질량 밀도가 지구는 1.225km3인데 100km 떨어진 곳은 0.00000007이에요. 0.00000001 정도 된다고 칩시다. 매우 작죠. 그래서 매우 작은데 이걸 진공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론은 진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우 작아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100k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주로 무엇을 보내거나 지구로 무엇을 들여올 때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라는 데 있어요. 지구로 뭘 내보내서 들어온다 치면 지구에서 100km 지점을 통과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점의 이 밀도가 매우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낮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구의 대기가 외부의 유성들이나 어떤 지구로 날라오는 나쁜 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외부로 내어보낸 우주선들을 지구로 안전하게 들여받기 위해서 어떤 비행선을 잘 설계해야 되는데 그 설계점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들은 생각보다 익숙하게 있었어요.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죠.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의 사고가 지구로 귀환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기를 뚫고 들어오니까 희박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들어오다가 그래서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데 그래서 껍데기에 열보호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열보호 설계를 했던 타일에 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으로 시작해서 우주왕복선이 폭발했죠. 탑승했던 승무원 8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분야를 연구를 잘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선 우주비행선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제 연구 분야가 어떤 부분에서 좀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는 우주탐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꼽은 것들은 타행성 진입이에요. 우리 지금 달에는 뭐 인간이 벌써 갔다 왔고요. 화성에는 아직 못 갔는데 곧 갈 예정이고요. 화성에 사람은 못 갔지만 지금 우리가 로버드를 되게 많이 보냈잖아요. 얼마 전에 퍼서버런스가 갔고 그 전에 큐리얼시티티가 갔고 제일 첫 번째 움직이는 로버는 1997년에 마을스 패스파인더였는데 그런 로버들을 보내려면 화성 표면에 착륙을 시켜야 돼요. 연착륙을. 안전하게 잘 앉아야 안에 있는 로버이 부서지지 않고 나와서 잘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행성, 목적행성. 그건 화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행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 행성이 진입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강을 해야 되고 착륙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Entry, Descent, Lending Sequence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EDL이라고 하거든요. 나사의 우주탐사 미션에는 모두 반드시 착륙 미션의 경우 EDL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미션이 지금까지 화성에 우리가 지금이야 요즘이야 화성 탐사가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데 그 화성 탐사 연대기를 보면 초반엔 거의 다 실패해요. 예전에 로켓 기술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지구에서 발사하다가 다 실패했고 그리고 로켓 기술이 좀 성숙되고 나서도 화성에 들어가다가 다 실패했어요. 난이도가 매우 높고 거의 모든 실패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인데요. 제 화성 대기는 전부 다 CO 거의 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의 두께가 굉장히 지구에 비해서 얇거든요. 대기가 한 100km 정도부터 아예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화성 탐사선이 화성 근처에 갔다가 빠른 속도로 가니까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여기 이 진입할 단계가 문제예요. 이 진입할 때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거든요. 8km per sec 정도 초속 8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거의 진공인 영역으로 들어오다가 점점점점 대기가 많아지는 희박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더더더더 뭐가 많아져서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 진입 영역에서 보통 최고의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은 그냥 두면 모든 걸 녹일 정도로 태양 표면 온도보다 높거든요. 여기서 속도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속도로 마하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보통 마하 1이 넘으면 초음속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람에 초음속 전투기 만들었다고 뉴스에서도 나고 카이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속도가 마하 40이에요. 우리 이거 극초음속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너무 빠른 곳에서 너무 빠른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상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공을 벽에다 치는 정도예요. 벽은 고체고 우리 방에 있는 텅 빈 공간은 공기로 차여져서 기체인데 이걸 밀도 입장에서 보면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공이 어떻게 되죠? 튕겨 나오죠. 그런데 얘는 튕겨 나오면 안 되고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할 때 반드시 열보호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열보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우리가 열보호 설계를 해야 될까 힘을 얼마나 받을 걸 예상하고 우리가 안 부서지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이제 희박 유동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또 다음 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지구 재진입이에요. 지구 재진입은 말 그대로 지구 밖에 나갔다 지구에 다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뭐 아폴로 프로그램 유인탐사선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면 들어와야 되니까 항상 재진입을 경험했고요.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에 3개월에 한 번씩 크루들이 바뀌거든요. 그 크루를 바뀌는 걸 익스피디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크루들을 내보냈다 들여오려면 지구 재진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죠. 하성이랑 똑같아요. 밀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오니까 진입세가 열을 많이 받고 그래서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이제 요즘 좀 관심이 많은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펠콘 라인의 궤적입니다. 스페이스X의 펠콘 라인은 지구를 출발해서 갔다가 이제 펠콘 라인이 그냥 재활용 로켓이라고 하는데 재활용 로켓이라는 뜻은 모든 걸 재활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로켓은 거꾸로 세는데요. 아래부터 1단, 2단, 3단으로 세거든요. 1단, 2단, 3단이 우주로 날아가면서 분리되죠. 이게 사실은 로켓이 길게 생겼지만 위에 꼭대리만 탑재체가 삽재되어 있고 밑에 아랫부분은 전부 다 연료로 차있기 때문에 질량을 줄여서 이렇게 좀 더 적은 연료로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단분리를 하거든요. 그 중에 1단, 1단만 지구로 되돌려보내서 다시 쓰겠다는 게 재활용 로켓의 정의예요. 그러면 얘가 꽤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거의 우주로 올라가거든요. 우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1단만 내보내면 이 1단 로켓은 우주에서 지구로 재진입하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이 영상을 보면 이게 뭐냐면 펠컨 라인이 엄청 많이 실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실험 중에 사고가 생겨서 1단이 아니라 2단이 약간 부서져서 지구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죠? 유성처럼 떨어지죠. 열보호 설계가 되어있지 않는 2단은 그냥 지구 대기로 들어오다가 마찰 때문에 다 부서져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1단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활용 하려면 멀쩡한 상태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열보호 설계. 이게 지금 펠컨라인 1단이 열보호 설계가 잘 돼서 잘 통과해서 지구 근접까지 온 모양이거든요. 이미 많이 탔죠. 그 흐름이 엄청나요. 이거 다 닦아서 페인트실 다시 해서 다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들 할 때 우리가 이제 우주 탐사를 밥 먹듯이 하게 되고 우주 여행까지 하게 되면 제가 연구한 이 분야는 핵심적인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 네가 희박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주었지 저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서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볼침한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방정식을 그냥 풀어요. 근데 이게 아주 뭐 X 플러스 X 더하기 1은 이 같은 식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제가 푼 이 방정식은 딱 보기에도 잘 안 풀리게 생겼죠. 손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풀리지 않아서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아 이거에 특히 오른쪽 탐 이건 오른쪽 항 이거는 못 풀어 이게 이제 결론이어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든 가정을 이건 이렇다고 치자 저건 저렇다고 치자 해서 어려운 것들을 다 배제하고 쉬운 것만 남겨서 풀었던 역사가 풀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걸 어떻게든 좀 풀어볼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정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유동이 가정하는 유동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풀려면 모든 유동을 입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입자를 하나하나 추적해야 돼요. 자 1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작은 양에도 입자는 아보가드로의 수 6 곱하기 12 23승이 들어있습니다. 엄청 많은 양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연장에 있는 이곳에 이 공기의 입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까요?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매우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공기보다는 훨씬 희박한 우주공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도 매우 희박하지만 여전히 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지구보다는 좀 덜하니까 좀 풀어볼만 합니다. 특히 요즘까지 컴퓨터가 좀 빨라지는 시대에는. 그래서 저는 이 입자를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동그라미예요.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합시다. 동그라미고 이 주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얘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다 막히겠죠. 공에 막혀서 유동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모든 유동을 점점점으로 보이시죠. 이게 제가 계산하는 전부 계산 입자들입니다. 이 모든 계산 입자들을 전부 다 추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그림인데 제가 그림만 얻는 건 아니고 숫자도 얻는데요. 이 캡슐은 1997년에 올라갔던 말스페스 파인더를 똑같이 재원한 캡슐이에요. 그 캡슐을 디자인을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했잖아요. 디자인을 하면 겉에다 뭘 바르든지 붙이든지 열보호 설계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화성 들어가다 다 녹아 없어지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도는 얼마나 올라가? 속도. 이게 온도인데요. 이게 밀도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온도 이 온도는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를 계산을 해야 얘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자 문제는 계산 안 하고 실험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초속 8km를 날아가고 매우 희박한 영역을 날아가는데 그 영역을 실험을 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빠르고 거의 진공도가 매우 높은 완벽한 진공 챔버는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거의 100% 계산에 의존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표면에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압력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제 연구 분야는 우주탐사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전기 추진에도 사용됩니다. 자, 전기 추진은 여러분 스타워즈나 SF 영화 보면 우주선 뒤에서 파랗게 빛나는 거 있죠. 이런 게 전기 추진이에요. 전기 추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홀 추력기나 이온 추력기가 가장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이런 전기 추력기 전기 추력기가 아니라도 좋지만 어쨌든 전기 추력기를 달고 올라갑니다. 인공위성에도 그런 작은 추력기라는 건 되게 작은 로켓을 의미하는데 그런 로켓들이 존재하거든요. 로켓들이 이렇게 뭐가 뿅뿅뿅뿅뿅 나올 거잖아요. 이 뿅뿅뿅뿅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퍼렇게 뭐가 나오는 것을 풀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기 풀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말은 없더라고요. 다 풀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 뭐가 나오면 그냥 나오게 냅두면 되지 하실 테지만 우주 공간은 이 껍데기, 이 위성이 우주를 돌잖아요. 그럼 이 주변이 너무 희박해서 밀도가 낮아서 뭐가 없어서 그래서 얘가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줄기처럼 똑바로 나갈 텐데 얘가 온대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온대만대로 가다가 위성체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위성체나 우주비행차나 뭔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추력기를 잘 만들고 좋은 곳에 붙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선행연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표현된 데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게 이 추력기를 여기다 형상을 붙이고 계산을 해서 파티클들 입자를 다 따라가서 계산을 하면 이제 풀름이 이렇게 생겼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를 또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간단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주 최근에 한국에 와서 하고 있는 연구인데 우리 한국이 이런 첨단 연구도 해요. 이게 이제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는 형태의 추력기예요. 뭐냐면 기존의 전기추력기는 그게 홀추력기든 이온추력기든 그 빛을 파랗게 내는 개들이 연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로켓은 연료가 필요하죠. 그게 뭐든. 근데 전기추력기, 홀추력기, 이온추력기는 보통 제논이라는 물체를 사용해요. 기호로 X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제논이 무게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1kg에 몇백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싼 연료를 잔뜩 싣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주 공간으로. 그 우주 미션에서는 무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무게의 발사비용이 그램으로 책정되거든요. 그 정도로 무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과학자들이 적은 무게로 우주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연료 무게가 상당히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사실을 하나 두고 또 요즘에는 초저괴도 저괴도는 아시, 들어보셨나요? LEO라고 부르는데 그냥 지구에서 가까운 궤도예요. 이런 궤도를 보통 450km, 50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ISS, 국제우주정거장이 저괴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성을 저괴도 위성이라 해봤자 지구에서 가까워봤자 한 400km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초저괴도라고 해서 지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구에서 위성이 가까이 돌면 지구관측 위성일 경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훨씬 선명하게 찍을 수 있고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가도 또 통신에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이스X에서 위성을 3천 개씩 띄우는 스타링크를 생각해 보시면 그 위성들이 300km 미만 왔다 갔다를 돌고 있어요. 굉장히 저괴도 위성입니다. 걔들은 통신 위성이죠. 이제 초저괴도 위성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초저괴도의 위성을 띄울 거면 걔들은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우니까 자녀 대기가 남아있어요.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자녀 대기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위성들이 걔들을 뚫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학력이 높아지면 문제는 위성이 떨어지겠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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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잖아요. 고도가. 그러면 안 되죠. 위성은 그 위치에서 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작은 로켓들을 계속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연료가 되게 많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는 그러면 연료를 가지고 올라가지 말고 어쨌든 자녀 대기가 있으니까 그걸 빨아들여서 연료에서 써보면 어때?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작사에서 아이디어만 나왔던 연구를 최근 들어서 최후적에도 위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각광받고 있어요. 한 번도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한국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그 일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먼저 그러면은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빨아들여야 그걸 가지고 전기추진기 연료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빨아들일까? 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직관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럼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석션 빨아들이 진공청구 입구 같은 개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부터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파티클 입자를 따라가는 이 안에 엄청 많은 파티클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을 얻게 되고 이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잔여되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아 제일 나은 인테이커 공기 흡입기는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선정을 하고 또 후성 연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건 우주탐사에서 사용되는 이 많은 연구 분야 중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구주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열보호 설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제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루동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모두 다 합쳐져야 하나의 어떤 것이 우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제 연구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고요.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